그 무기 메릭! 어 뭐야 처음 해보는 맵이다 게임 소리 작.. 게임 소리 작나요? 게임 소리 좀 올릴게요 아우 예! 시작부터 칼빵 당했다 어 이 소리 조절하다가 그냥 죽.. 뒤져버렸어 오이씨 박효코 있는거 봐 박효코 조심해 계속 날아온다 박효코 아! 어 예! 아 땡크! 땡크! 배필은 1타 세계대전 아이 뭐야 시작하자마자 애들 왜 이리 막.. 그게 많아 시거점이 지금 G에서 D 사이에서 싸우고 있구나 메릭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라다란! 아 잠깐만 나 뒤진다 오오오오 피시피시피시 무빙무빙 무빙 무빙 너 무빙 봤습니까? 죽어봐 살리자 으아아아아아 사라다란! 고개하는거 봐 으빙무빙 아 조져아 오 저기 스나 있다 스나 저기 위에 괜찮아 내 무빙 쩐다 좌식이 좌식이 어어 내 무빙 죽여주냐 좋아 죽어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 보여요? 이렇게 막 날아가 보여요? 오오오 일로 가자 저거 너무 멀다 한 대밖에, 두 대밖에 못 맞췄다 잡았다 수납 아는데 너무? 탱크 뒤에 따라가야겠어 아 너무 빠르게 가지마요 내가 못 따라가잖아 아 너무 빠르다고 어 뒤로 가지마 하하하하 아 아 흐흐 오오 이 멀티플레이입니다 오 야 야 포탑 포탑 날아온다 오오오 살리주고 싶은데 살릴 데가 없다 가 가 가 가 빨리 가 오 오 오 먹자 tribe 어허 탄 고마워 Bloomberg Werang 잖p 맛있게 살릴게! 호잇! 오우! 먹었다 먹었다 조져! 얘 체력 너무 많다 아! 호잇! 지금 몇인데 몇이야 30 30명인데 30명 오 잠깐만 저기 순환 너무 많다 호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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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뒤에 숨어있어요 저거 순환 엄청 많죠? 저거 반짝이는거 있죠? 저기 순환 스코프 들면 저렇게 반짝이야 요 뒤에 따라다니면 순환 만들리가 없지 쥐 먹으러 가죠 쥐 빨리 가 자 내가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이에 지금 순환 엄청 많네요 쥐 이미 먹고 있네 오 잠깐만 순환 있다 저거 저거 사람 아니잖아 그거잖아 함전이잖아 우리 팀이 여기로 안오는데? 쥐 먹을 생각이 없는데 이미? 오! 스나스나스나스나 이쪽에서 스나가 나 나 조심한다 한두학 적용돼요 어어 못봤다 히히 내가 쥐를 먹을 수 있게 협력을 내주겠다 애들아 먹으러 가 내가 통...통친다 말 말로 온다 말 말로 온다 말 한 대 맞고 못 맞췄어 수리탄 투척 어 말 말 어 잠깐만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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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낀 게 아니라 콘솔 열었어 아 콘솔 열었어 모르고 이거 눌러 콘솔 열었어 모르고 콘솔 열었어 이에 있던 수나한테 맞아 죽었다 계속 서 있어 가지고 아 나 말 타고 싶은데 말 말 쓰는 애 잘하는데 나 세브러리인가 10배 끼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겠네 살아나 날 빨리 도와줘 야 너 먼저 가 살겠으니까 아 미친 야 야 야 야 아 얘 뭐야 아 하하하하 살리니까 하얀 수리탄 쓰고 있어 미치 하하하하 살리니까 하얀 수리탄 쓰고 있어 미치 살려줘 빨리 애 조지고 나 살려주란 말이야 아 못 살리겠다 애들 이어서 많이 나온다 어 잠깐만 점령 많이 다는데 근데 점수는 우리가 많거든 어 어 예 이리야 이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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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잉 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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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 우린 오브젝티브 에드워드 이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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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쪽을 한번 가볼까요 난 말 필요 없어 솔직히 얘는 말 안타고 있는게 더 센 얘 몸방 엄청 좋아요 캐릭터 자체가 영웅 캐릭이라서 영웅이라고 해야되나 혼자서 총알 수급할 수 있고 혼자서 체력 수급할 수 있고 기본적인 몸방도 좋아 다른 애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총..총 딜도 엄청나게 써요 구웠었을거면 그거 왜 써? 몸 다 보이는데 하이즈? 하이즈 샀다 하이즈 한번 해봤었지 찾다가 팔았어 한번 해보고 지금 다시 해볼만하게 쿠니랑 같이 해보고 싶고 우리 쿠니 또 뭐 하이즈 오지게 또 잘해가지고 죽어 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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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건물 앞이 날아갔다. 왜 이리 못 맞히냐 나 오잇 그네네이드! 숫자 되게 멀리 던지네 나 실제로 던질 땐 저렇게 멀리 못 던지겠던데 프레디 저기 왜 이리 안 보이지? 아 그래도 살려주는 맛은 없다 메딕을 안하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하네 지금 우리 쥐 먹으러 가자 나 쥐 먹으러 갈래 나 혼자 쥐 먹으러 간다 나 정의.. 정의 요원이다 나 혼자 쥐 먹으러 간다 나 혼자 exclus화 나 혼자 쥐을 중성 나 혼자 위대 온라인 나 혼자 생긴다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나 혼자 나 나 혼자 나 혼자 혈관 나 혼자 혼자서 백돌 하려고 했는데 적기지야 백돌 메릭 아 지작하자마자 누가 이거 터뜨렸어 와 애들 엄청 많은데 탄도하기 쳐가지고 예샷 쏴야 돼 저 너무 멀다 건물 막 무너지는 거 뭐야 너무 예샷 쏘나 이게 탄속이 어느정도 되는지 기억이 안난다 무기마다 탄속이 달라가지고 예샷하는 것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탄속 바르는건 예샷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대로 사도 엄청 빠르니까 맞는데 탄속 느린건 예샷 해야돼 아 이 총 탄속 엄청 빠르네 아 제일 중요한건 딜을 넣는데 죽지를 않아 으아 와우 모래 묻었어 야야야 아악 멍멍이 같은 놈아 하지말라고 그거 리바이브 하지말라고 내가 살려줬는데 프라이베이트 파이브 1병 5봉 아 너무 먼데 이걸로 맞추게 약간 더 가까이 가야 이거 딜 대달받겠는데 어 어 야 야 스페이스바 누르지 말라고 아 바로 앞에 힐러있는데 아 이 메르시가 부활시켜주려고 하는데 부활을 거부했어 부들부들 부들부들 에이 먹히고 있네 에이 지원 가져야겠다 다 죽였네 어 얘 다 죽였네 에이가 우리 기지앞인데 뭐 킬 리가 없지 저기 말타고 좀 나대는 애가 있구만 야 강을 걷는다 쟤들을 막아 비 먹힌다 이러다 이 먹힌다 이 먹힌다 아 이가 아니고 비 먹힌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 안쓰고 가서 쐈어야 되는데 가스 안에 숨은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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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지금 박격포 있는데? 아 저거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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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려 박격포 쓰는 애부터 줘주고 올게요 대충 위치 어딘지 가면 다 아 여기로 못가네 아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금 위에 포 쓰는 애도 있단 말이야 좀 대충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! 중화기병! 화염방사 극혐 저거 못들어. 내가 느롭게 싸다 안죽어요. 헤드 계속 싸다 안죽어요. 뭐야 얘? 얘 뭐야 얘들? 얘들 왜 여기 있어? 에드워드 잃어버렸어요. 저거 맞으면 체력 깎겠는데? 플레이어 왜? 거기서 나오면 죽지요 바보야 저기 있으면 체력 깎이고 지갑 뿌려놓고 지갑 우와아악 지갑 뿌려놓고 지갑 왜 죽어 바보 아냐? 팀포? 팀포는 못했어요 예전에 조금 했었는데 팀포 못해서 잡았어 아니다 서포가 아니라 액적인 놈들 때문에 잠시 배필하고 있어 한판하고 가지면 다시 오고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이겠네 우리가 압도적이구만 백도어 간다 오 스나 있네 스나가 나보고 있다 뭐야 헤드 안 맞춰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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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봐 이 자식아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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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방을 보여주지 권총이냐? 오오! 오예! 오잇! 내 권총이 더 세다 한 명이 더 있는데 왼쪽이야 아 나 쟤부터 도저히 웰리 안 맞니? 죽었다 나 몇 등이지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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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칠길 굴댔어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? 적당.. 적당 적당해 했네 감사합니다.